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간 놀아보니 소식이 오네 그네 이 사고는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대해요 대해요 너를 져라 삿대를 져라 낙동강 강바람이 앞가슴을 헤치며 고요한 처녀 가슴 불결이 보네 보람이 최대하며 시집 보내봐 어머님 그 말씀에 쓰지 마칠 때 대해요 대해요 모를 져라 삿대를 져라 삿대를 져라 삿대를 져라 컨트롤 롤 롤 롤 롤 롤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